네, 하락률이 가장 큰 JC케미칼부터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JC케미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연료와 바이오연료 중에서 바이오 디젤과 그리고 바이오 중류를 주력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연료들을 경류를 대체를 해가지고 발전소나 정류사 이런 곳으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10%에 가까운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속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등락폭이 많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2021년 조금 약세를 보였었더라면 지금 이제 다시금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들이 좀 주요 이슈가 되면서 좀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JC케미칼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좀 영향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쪽은 러시아의 에너지원을 주력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최근에 급등은 나왔지만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입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법안이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었는데 사실 전일 어제 독일의 숄츠 총리께서 지금 사실 러시아의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유럽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거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원이 재차 공급이 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도 다시금 나와주면서 각 국가들은 고민을 좀 깊게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에너지를 유럽 쪽에서는 포기를 못하는 듯한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강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좀 같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러시아의 에너지원이 주요 현안, 이슈로 부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에너지원 관련된 이런 공급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주가의 펌핑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좀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시금 이렇게 펌핑을 해주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수급을 넣어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JC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중요한데 이 JC케미칼이라는 회사는 팜오일 관련된 이러한 아이템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들을 이렇게 좀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JC케미칼이 2017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팜 농장을 인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팜오일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나아가고 있다는 건 결국엔 수익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팜오일의 가격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9년에다가 울산에다가 신공장을 하나 지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정제를 진행을 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준공을 진행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은 발생했지만 더욱더 수익성을 높여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JC케미칼이 현재 잘 만들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실적 면에서도 그리고 정책 면에서도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고요. 21년도 조정 한 번을 걸치고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좀 왔는데 여기서 이제 JC케미칼이 본격적인 파워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JC케미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쟁 이슈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8,9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8,7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 리스크로 다시 부각을 받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 탄소 기조 덕분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그때마다 관심을 좀 가져왔던 그런 업종이고 그 안에 JC케미칼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와란호 종목입니다. 역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곡물 가격 많이 급등하고 그에 따른 사료와 비료 쪽도 마찬가지로 좀 투심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조비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비료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춤형 비료와 복합 비료들을 이렇게 생산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비료까지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구조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처로 농협중앙회가 있는데요. 매년 1분기에 이제 농협중앙회와 단일가 계약을 통해서 전체적인 1년간의 공급 물량을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비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선물지수나 이런 공물 가격 급등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공물, 이상기후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고 가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공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또 분쟁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합쳐서 밀수출이 전 세계 공급량의 25%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물 지수에는 결국에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비와 같은 이러한 농업 관련된 비료와 관련된 관련주들도 결국 이러한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공물 가격의 추이가 앞으로 조비와 관련된 이러한 주가의 흐름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의 낙폭은 지금 8% 정도 나오면서 크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 강하게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차익이 좀 한번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특히나 그 원자재 쪽에서 가격 급등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상승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추세인데 전일 급변동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급등락이 생기고 변동성이 생기는구나. 이러한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러한 조비와 관련된 농업 관련주, 곡물 가격 관련주들도 조금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조비가 원래 비료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1분기가 실적 성수기입니다. 1분기 때 주요 매출처랑 계약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우리 단일가 계약을 한번 좀 까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좀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계약 규모가 한 500억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80억 정도를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계약만 봐도 전년 대비 아주 수요가 급격히 느렸구나.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조비 지금 오늘 하락이 좀 크게 나왔지만 1분기 성수기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단일가 계약에서 보았던 이런 매출액 증가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을 좀 끌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다 보면 곡물 가격 지수 재차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또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조비도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진행을 하고요. 매수가는 2만 1천 원이고 목표가 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3백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제2식 케미칼과 마찬가지입니다. 조비 또한 단기 급득했다는 차익실현 매물로 지금 오늘 좀 하락하곤 있지만 하지만 펀더멘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주가 상황도 역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버텨도 되는 종목을 분류해 주셨고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케이칸데요. 어제 오늘 3%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에 비해서는 큰 하락은 아니지만 일단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큰 하락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많았었는데요. 일부러 케이카는 종목을 하나 골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케이카 다들 좀 알고 계시겠지만 중고차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렌트카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지금 사실 상장 3, 4기인데요. 작년 2021년 10월쯤에 상장을 진행한 뒤에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었고 지금은 상승 이후 조정이 조금 나오는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지금 여기 대략적으로 한 2만 7천 5백원에서 한 3만 4천 원 구간에서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 전일과 오늘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에서 일부 저항선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 차익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저항대에서 매물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맞지만 펀더멘탈, 모멘텀적으로도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모멘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케이카는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긴급하게 좀 자동차가 필요한 수요자들이 중고차 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몰려가면서 강한 수혜들을 좀 얻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작년 말부터는 이러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완화가 일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카는 조정 구간에 들어섰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모멘텀이 좀 소실되고 있다고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박스권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 두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면 일단 케이카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금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카 쪽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를 장기간 길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부분이 다시금 두각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중고차 가격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케이카 관계자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조금 더 상승 추세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요자들이 다시금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 이렇게 중고차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외부적인 변수였었잖아요.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중고차의 이런 수요가 늘어났지만 사실 이 변수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중고차로 이렇게 한번 발을 돌렸던 이런 수요자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중고차를 또 이용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케이카가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이탈만 시키지 않는다라면 다시 추세로 회복하면서 본연에 이어오던 실적 성장 강세를 이어가면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케이카마저도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8천 5백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뭐 신차라고 해도 도로로 끌고 나가는 순간 중고차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또 측면도 있고 중고차 좋아하시는 분은 중고차만 찾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또 케이카 중고차 수요 여전히 이 여력은 있다라고 또 보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하신 분은요. 모스트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